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왕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를 처음 뵌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수면 위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황금같은 주말에 여기 나온 지금 이 순간 제가 알고 있는 기법들 여러분들께 좀 오늘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식왕선생과 함께하는 박스권과 세력선 강의입니다. 오늘 내용은 박스권과 세력선. 박스권은 뭘까요? 여러분들 박스권은? 박스권 같은 경우는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선. 세력선을 여러분들께서 딱 생각하셨을 때 뚫으면 급등하는 선 혹은 눌렸을 때 반등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 선들이 많죠. 가격 이동 평균선, RSI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링저 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공구리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박스권입니다. 세 번째 박스권 타점에 대해서 오늘 배워 볼 거고요. 네 번째 차트 예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세력선이에요. 세력선. 세력선인데 1번은 세력선의 정의, 2번은 볼링저 밴드, 3번은 볼링저 밴드 해석, 그 다음에 4번은 볼링저 밴드 활용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 예시를 통해서 오늘 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강으면 뚫으면 급등하는 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구리가 뭐죠? 공구리. 여러분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부어서 굳히죠. 그렇듯 주식에서도, 주식에서도 바닥 구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세력들은 출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구리는요.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구리 구간 돌파 시 이 구간이 뭐로 바뀌죠? 여러분들. 지지대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공구리 구간 이탈 시 저항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시멘트를 바르다가 떨어집니다. 네. 여기 떨어지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리가 형성된 이후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진다. 자, 주가가 여러분들 저평가로 쭉 빠진 이후에 공구리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박스권이 등장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 구간.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빠지고 있다가 여기서 공구리 만들어줬죠. 그리고 얘는 봉 하나로 나왔습니다. 봉 하나로 나오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추세. 한마디로 얘가 상승파동이죠. 상승파동의 고정 구간에도 박스권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스24입니다. 여러분들. 예스24. 자, 예스2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뭘 만들어주죠? 공구리죠. 자, 공구리 만들어주고 공구리 돌파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부터 여기 구간까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공구리 상단부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또 여기서부터 박스가 나오죠. 그렇죠? 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락,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엔 리튬 포어스입니다. 자,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도 앞에 거래가 터졌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공구리가 있고 이 공구리를 잡아주고 나서 추세의 끝자락이죠, 얘가. 그죠? 자, 얘는 여러분들 얘가 운전준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도 공구리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공구리까지 모두 잡아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아, 공구리 돌파봉이 등장했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박스권이 또 형성이 됩니다. 자, 박스권 형성되면 어떻게 되죠? 돌파하면 어디까지? 그 다음 공구리 잡으러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신석제입니다. 일신석제. 자, 일신석제예요. 자, 주가가 여기에서 뭘 만들었죠? 자, 박스권 만들고 이탈했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저항대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쭉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공구리를 또 만들어주면서 공구리 돌파를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돌파하면 아, 이런 공구리 구간까지 갈 수 있다. 나중에 여기를 잡아주면 전부 다 공구리 설정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 NK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 구간에서 공구리, 공구리 등장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공구리를 잡아주니까 여기서도 박스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구간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네, 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세운 메디칼입니다. 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공구리를 또 만들어주고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다음 공구리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박스권. 주가 하락을 최초로 잡아주는 기준봉과 기준봉 고정 구간에 매집봉 등장 시 박스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전 주는 구간. 자,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준 파동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고정 구간을 본전 주는 봉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자,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같은 구간에 본전을 주는데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할까요, 안 쓰고 싶어 할까요? 안 쓰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래가 많이 등장했다면 세력들도 그만큼 물량을 많이 뺏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돌아서 올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전 주는 봉, 즉 매집봉에서는 거래가 줄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집봉의 거래량이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좋고요. 매집봉의 거래량이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주가는 기준봉에 저점까지 빠지거나 혹은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ATNG입니다. 자, 추세가 여러분들 쭉 내려가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작은 공굴이 있죠. 자, 작은 공굴이 돌파하고 추세의 끝자락부터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박스권의 조건은요, 여러분들 이 고점 구간에 본전을 주는 봉이 무조건 발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또 거래가 줄었네요. 자,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얘는 아, 지금 현재 세력들은 매집을 잘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저 옵텍이에요. 자, 이 보시면 여기 주가가 쭉 빠지다가 자, 이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왔죠. 이 저점 라인 깨고 여기에서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한 파동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다가 본전 주는 봉, 얘가 본전 줬죠. 또 얘가 본전 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기준 파동 거래 대비 지금 거래가 어떻죠? 늘었죠? 늘었기 때문에 저점 구간까지 빠졌다가 이 구간을 한 번 더 이탈하면 얘는 더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시웨이입니다. 자,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박스권 저점 이탈 시 이 구간이 여러분들 개미 무덤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중심, 자, 박스의 중심에도 저항이 있다라는 점 자, 중심까지 올려준다면 당연히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박스권 타점이에요. 타점 자, 일단 돌파 타점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돌파 타점은 아실 텐데 거래 터진 기준 파동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 파동 고점 구간에 본전을 주는 매집봉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돌파봉 발생 후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세력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개미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걸까요? 그쵸?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돌파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 고점 구간을 잡아줄 때 거래가 이 구간보다 더 작게 나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빠질 수 있고요. 거래가 터진 봉의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가 앞전 대비 비교적 줄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점이에요. 네, 선침의 타점입니다. 자, 선침의 관점으로 본전 주는 매집봉 발생 이후 주가가 한 번 눌려요. 자, 눌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박스 만들고 돌파하게 된다면 아, 박스권 상... 여기 박스권의 고점까지 한 번 쳐줄 수 있겠구나. 혹은 더 넘어가서 시세를 한 번 줄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선침의 관점으로 이 타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또 볼게요. 자,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여기에서 기준 파동이 등장했죠. 자, 이 안에서도 공굴이 돌파하고 여기서 또 박스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큰 공굴이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의 끝자락 매집봉으로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하나로 묶어주면 얘가 하나의 파동 박스입니다. 자, 이 구간의 고점을 터치하는 봉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시세가 난다. 하지만 거래는 어떻죠? 여러분들? 줄어 있다는 점.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파봉에서요. 거래가 줄어 있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JC케미칼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거래 터진 파동이 존재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굴이 돌파, 여기서 작은 박스 만들어주고 또 그 위에 공굴이를 잡아주니까 한 번 또 시세가 나죠. 자,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추세의 고점, 끝자락 구간에 본전을 주는 봉이 여기 있죠. 근데 거래가 어때요? 자, 많이 터졌죠. 그죠? 자,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좀 많이 뺏기고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진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파동의 저점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 네, 이것도 한마디로 개미 털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다가 본전을 줬는데 지금 거래가 요기보다는 살짝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터졌죠. 자, 그리고 이 구간을 꼬리로 넘어갔죠. 자, 저는 꼬리는 돌파라고 안 봅니다. 네, 이 꼬리 돌파봉이 나오면 이 구간이 저는 타점이고 또 앞전 파동 거래보다 줄어야 저는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예요. 거래가 줄어야 타점이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팜택입니다. 자, 얘는 파동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봉으로 등장했네요. 자, 거래는 줄어 있고요. 자, 이 구간 고점 구간에 얘가 본전 줬죠. 그죠? 자, 얘가 한 번 더 본전 주고 주가가 빠졌다가 박스 만들어주죠.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박스 만들어주고 얘가 돌파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선침의 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봉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뭡니까? 꼬리죠. 자, 얘를 돌파한 게 꼬리죠. 또 꼬리죠. 이 꼬리를 돌파하는 몸통, 양봉이 떴을 때 거래를 확인하고 저는 타점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이에요. 현대 에버다임.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파동이 나왔어요. 추세의 끝자락부터 본전을 줬는데 거래가 터졌네요. 근데 이 본전 중 거래가 터진 곳을 얘가 소화했죠. 본전 줬죠. 본전 주구. 이 꼬리의 고점을 얘가 장악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선침의 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을 다 넘어갔을 때 양봉 몸통으로 뜬 이 캔들 거래가 발생 많이 안 했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세력 공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주가가 여기에서 거래 터진 파동이 또 등장했죠. 자, 고점 구간 갱신하면서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는 줄어있네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빠지다가 여기에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돌파했죠. 선침의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좋은 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완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이제 발생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잡고 진입합니다. 그리고 중심값 혹은 25% 구간 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에서 눌림 타점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SK 홀딩스입니다. 자, 23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거래 터진 파동이 등장을 하고 이 구간에 본전을 주는 구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렸다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돌파봉이 나왔죠? 거래가 어떻죠? 터졌습니다. 네, 터졌어요.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봉상, 분봉상 박스 돌파 시 거래가 적게 터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타점을 잡고 진입할 수 있어요. 1봉은 여러분들 보죠? 1봉은. 자, 호가가 만들어져서 초봉을 만들고 초봉이 만들어져서 뭐가 만들죠? 분봉이죠. 분봉이 만들어져서 1봉, 1봉을 만들기 때문에 380개, 즉 1봉 기준으로 잡았을 때 380개의 거래량들이 합산돼서 오늘 1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에서 박스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셀로매드입니다. 14년 4월부터 9월까지예요. 자, 이 같은 경우도 여기 공구리 만들어주고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의 끝자락부터 본전 주는 구간이 또 생겼죠. 그럼 이때부터 아, 박스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세가 밑에까지 빠졌다가 여기에서 박스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왔죠. 얘가 선침의 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고점라인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 거래가 터졌죠. 하지만 앞전 기준 파동 대비 줄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 타점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자, 일단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농 화성입니다. 18년부터 이제 20년 2월까지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쭉 빠지고 있다가 앞전에 공구리 돌파하고 여기에서 또 박스권 만들어주죠. 여기서 그리고 추세의 끝자락부터 본전 주는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자, 본전 주는 구간이 네 번 등장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돌파를 하나 싶었는데 꼬리죠. 자, 꼬리에 고점을 넘긴 게 바로 이 캔들입니다. 장태양봉이죠. 자, 근데 거래가 어떻죠? 거래가 우상향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점 구간을 장악해 줄 때 거래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타점 잡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도 파동의 끝자락 자, 고점 구간부터 본전 주는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개가 등장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매집이 잘 됐어요. 이 두 산에서는 매집이 잘 됐는데 여기서부터 또 한 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여기도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가 줄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관망의 영역으로 지켜보시다가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 있으면 그때 타점 잡고 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꼬리의 고점을 넘어가는 양봉이 여기에서 등장했죠. 그런데 얘보다 얘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보다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친 여기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얘가 타점입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상승하는 캔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락하는 캔들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캔들입니다. 하락 잉태형 캔들이에요. 양봉이 은봉을 품었다라고 해서 하락 잉태형인데요. 이 캔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이 저점 라인을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저점 구간을 깨뜨린다면 얘는 급락 신호예요. 그리고 이 캔들 여러분들 이 캔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봉이 등장하고 이 고점 라인을 갱신하고 올라갔잖아요. 갱신하고 올라갔는데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올라가다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다음 공구리 즉 다음 지지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오 이뮨텍이에요. 23년 6월입니다. 얘는 뭐죠? 하락 잉태형이죠.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공구리를 만들었죠. 공구리 만들고 돌파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 잉태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 이 검정색 구간은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깨지면 급락합니다. 일단 네오 이뮨텍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네오 이뮨텍입니다. 7월이에요. 7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폭락할 수 있는 캔들 설명 드렸습니다. 고점 갱신하고 나서 얘가 이 저점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죠? 다음 지지대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살짝 위에서 반등의 흐름으로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얘는 이 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쌍바닥 그려주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갱신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라인을 이탈했을 때 그 다음 저점 이런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혹은 이런 구간까지 빠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박스권 돌파나 아니면 공굴이 돌파해서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도망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니터 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격형으로 올라왔죠. 공격형 공격형 매집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 고점 라인을 갱신하고 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얘는 급락 신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핵심 강의죠. 세력선입니다. 뚫으면 급등하는 선 자 세력선이란요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휘보나치 쓰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이평선 단태님은 224일선을 중점적으로 쓰시죠. 저는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을 좀 중점적으로 씁니다. 자 일단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너무 어렵죠. 표준편차 자 이건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 구성이 있습니다.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중심선 중심선은 뭘까요? 여러분들 특정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은 뭐를 뜻할까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이 변동 범위를 계산한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기본 설정값 우리가 HTS를 딱 틀어서 볼린저 밴드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잡히는 값이 21의 승수2입니다. 근데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자 21이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뜻하고요. 승수2는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표준편차의 두 배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즉 승수2일 경우에는 21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여러분들 9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벗어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5%겠죠. 그렇기 때문에 2는 95% 자 그럼 1은 몇일까요? 1 여러분들 1 승수의 68%입니다. 자 그러면 3은 몇일까요? 3 3은 99%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자체가 승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밴드 확장폭이 더 넓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해석하기 자 볼린저 밴드 해석하기 나왔습니다. 자 상한선, 하한선 자 사한선은 여러분들 심리적인 저항선입니다. 자 하한선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고요. 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승수2일 경우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 자체가 여러분들 95%이기 때문에 고점에 닿았을 때는 저항선 저점에 닿았을 때는 즉 한선에 닿았을 때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밴드 확장입니다. 밴드 확장 자 밴드가 확장됐다는 거는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밴드 확장 부관에서는 매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밴드 수축이에요. 밴드 수축 가격 변동성 감소했을 때 즉 박스권일 때 수축하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국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이탈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선생의 볼린저 밴드 설정가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단태님이 224일 선 네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십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1년 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간은 224 자 그 다음에 승수는 2.8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타점은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타점 같은 경우는 앞전에 거래 터진 파동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저점 부근까지 하락 이후 박스권 돌파와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가 같이 나온다면 타점이에요. 자 그리고 손절 라인 자 손절 라인은요 224일 선 이탈 시 손절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2평선 대비 자 즉 224일 선 대비 볼린저 밴드를 돌파했는데 손절 폭이 굉장히 길다 라고 하면 저는 보통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돌파봉의 저가를 기준 잡고 들어갑니다. 네 일단 또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얘는 삼부 토건입니다. 여러분들 삼부 토건 자 앞전에 기준 걸에 터진 파동이 존재하고요 살짝 이탈해도 돼요. 이거는 바로 여기 안에서 이탈했다가 여기에서 뭘 만들어줬죠 여러분들 여기서 역해된 숄더죠 자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주고 나서 자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들렸죠. 근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타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자 얘같은 경우도 요기에서 박스 파동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저점까지 빠졌다가 요기에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돌파했을 때 얘도 타점입니다. 선에 닿으면 여러분들 뚫으면 거의 타점이에요. 하지만 꼴이 돌파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또 볼게요. 자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자 얘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거래 터진 파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기에 매물대가 있죠. 여러분들 얘는 자 이 구간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고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 저점 구간에서 얘가 한번 돌파하는 척 했는데 꼬리죠. 자 꼬리는 안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한번 빠졌다가 요기에서 박스권 설정해주고 돌파했기 때문에 자 뭐 1차 매도 자 뭐 1차 매도 뭐 2차 매도 전략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자 얘도 여러분들 기준 파동이 생긴 다음에 주가가 저점 부근까지 빠지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됐죠.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가 어떻죠? 거래가 많이 터졌죠. 자 얘는 여러분들 거래가 터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4일성과 손절폭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거래가 터져도 얘는 한번쯤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거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또 볼게요. 자 ADA 테크 놀로지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거래 터진 파동이 존재하고 이 저점 구간 얘가 한번 깼죠. 자 얘가 한번 깨지고 나서 또 요기에서 하방 매집을 해주다가 이 구간에서 박스 돌파 얘는 거래가 줄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타점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기 딱 보시면 앞전에 뭐가 있죠. 자 이 구간 갭이죠. 자 요런 식으로 갭파락 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갭파락 하면 아 저기는 진공구간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세력의 의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발생하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못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갭구간 중요합니다. 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같은 경우도 요기에서 요런 식으로 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저점 부근까지 빠졌다가 요기서 박스법 만들었죠. 자 돌파했죠. 자 그러면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N 가이드에요. 얘는 조금 볼링저밴드 상한선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 요거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박스를 중심으로 하단 하단에서 살짝 떠서 요기 중심에서 중심에서 박스권이 나왔죠. 중심에서 박스권 나오고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상단 부분까지 한번 갈 수 있다. 자 요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PSK 홀딩스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링저밴드 상한선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요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구간은 아 앞에 공격형 매집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공격형 매집이 나오고 나서는 보통 밥그릇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 아 앞에 공격형 매집이 있나 확인하고 돌파하면 아 타점 잡고 들어가서 더 고점까지 급등을 한번 해줄 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볼게요. 자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요기 보시면 한 파동이 등장하고 그죠? 파동이 등장하고 나서 주가가 바닥까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기에서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볼게요. 자 툴젠입니다. 여러분들. 자 툴젠 같은 경우는 세력선에 즉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추세가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될 때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입 금지입니다. 왜냐면 224일 선 기준으로 손절 폭이 크잖아요. 혹은 만약에 요기서 아 나는 진짜 너무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 자 저점 구간을 손절 잡고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 요기 ppt에 있는 자료는 요기에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또 하한선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한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닿을 때 사도 됩니다. 그냥 네 닿을 때 사도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에 여러분들 224에 승수는 여러분 3입니다. 하한선 자 타점을 제가 두 개를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밴드 하단선에 하단선에 주가가 닿을 때 닿을 때 1차 매수 자 2차 매수는 여러분들 15% 구간에서 합니다. 마이너스 15% 구간에서 2차 매수 그리고 마이너스 25% 구간에서 3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3차 매수 자 요런 매매법이 있고요. 혹은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두 번째 밴드 하단선에 주가가 닿을 때 이때는 안 들어갑니다. 가이고 나서 요기에서 공구리 형성 돌파봉 자 돌파봉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공구리 하단 가 손절가가 되겠죠. 이것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보완하고 이제 생각하고 딱 만들어봤는데 엄청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여러분들 적어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차트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린저 밴드를 처음에 설정하실 때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B5 눌러주시면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고 요기에서 224 3 눌러주시면 되고요. 라인 설정 한선 요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히케이지 예강 자 다일 때마다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다였죠. 다였죠. 자 요기에서 다이고 나서 여러분들 요기에서 공구리 만들어주고 자 얘가 공구리 만들어주고 돌파한다면 얘는 뭐죠? 타점이죠? 자 일단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네 설정값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요기 공구리 라인 돌파한다면 얘도 타점이고 다일 때마다 만약에 요기에서 얘는 지금 34% 나왔죠. 여러분들 손절 라인을 30% 잡고 하는 겁니다. 30% 자 얘는 손절이 나온 거예요. 다였을 때 1차 매수 15% 2차 매수 25% 3차 매수 자 비중은요. 여러분들 1대 2대 7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대 2대 7 자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얘도 다였죠. 자 얘도 다이고 다였을 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고 나서 1차 매수 1차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3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일 때마다 사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럼 공구리 돌파했을 때 이제 매매하시면 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다였네요. 얘도 다였죠. 자 그리고 나서 공구리 돌파 혹은 자 이 구간에서 얘 같은 경우는 25% 빠졌죠. 자 1차 매수 다였을 때 하고 2차 매수는 15% 3차 매수는 25% 구간에서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집에서 설정하신 다음에 보시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낫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다였죠. 자 여기서 1차 매수 하시고 여기에서 한 14% 올랐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38% 나왔기 때문에 손절이 나왔을 거예요. 자 손절이 나왔고 또 볼게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다였네요. 자 여기서 다이고 나서 바로 27% 자 혹은 자 혹은 여기에서 공구리 만들어주고 돌파했을 때 타점인데 얘는 꼬리죠. 자 저는 공구리도 꼬리 돌파하면 안 들어갑니다. 자 몸통으로 돌파하는 게 좋아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다였네요. 그죠? 자 얘도 다였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이 12%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 15% 구간 밑에서 2차 매수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쯤 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도 또 다였죠. 그죠? 얘가 다이고 나서 여기서 8.5% 빠졌네요. 8.5% 빠져서 단기간에 35% 올라갔습니다. 일단 요렇게 또 설명드리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또 캔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선치매 타점에서 나오는 캔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캔들은 여러분들 상승장악형 캔들입니다. 상승장악형 캔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 에버다임인데요. 자 여기 지금 박스 설정하는 게 어디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어서 네. 죄송합니다. 박스 설정하는 게 어디있죠? 네. 아 네.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박스권 나왔죠? 자 박스권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설정을 잠깐만 이걸 한 번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이 나왔죠? 자 박스권이 등장하고 얘가 본전주국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여기 앞전에 이 공구리 자 이 공구리를 얘가 돌파했습니다. 자 얘도 타점이고요. 이 공구리 고점 라인 이렇게 양봉이 떡하니 떠있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봉 몸통이 꽉 차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 타점으로 진입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단 또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앞전에 이런 공구리 있죠? 자 공구리 자 공구리 고점을 얘가 한 번 클릭하고 주가가 요렇게 작게나마 공격형 매집 이후에 여기서 박스 만들고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공구리 만들어주다가 더 고점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본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이 이 봉입니다. 상승장악형 캔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잡아주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상승 구간은 한 번쯤 나올 수 있다. 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실 때요. 공부하실 때 요런 식으로 주가를 쭉 넘긴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얘가 이런 갭구간을 만들었네. 아 갭구간을 만들었는데 이런 라인에서 공구리를 쳐주고 이 저점 라인을 깼더니 아 매물대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또 공구리 형성하고 더 높이 공구리 공구리를 두 번 형성했죠. 자 이 구간 돌파하면 요기까지 한 번 갈 수 있겠구나. 네 요렇게 판단하면서 집에서 한 캔들 한 캔들 넘겨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라인 저점 라인 깼다가 잠시만요. 자 저점 라인 깼다가 얘가 다시 상승 구간이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저점 구간을 여러분들 한 번 더 깨면 위험합니다. 보통. 항상 여러분들 저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상패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항상 상승 장악형 캔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졌나 안 터졌나 이 부분도 저는 항상 필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시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이요? 자 상승 장악형 캔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상승 장악형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은봉의 매수세를 양봉이 잡아주는 캔들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선침해로 저는 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의 크기가 앞쪽에 은봉보다 커야겠죠. 혹은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단봉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 매집이 있어요. 만약에 이 캔들에 대해서 얘가 본전을 주는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양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도 저는 타점 잡고 진입합니다. 자 이때 거래량은 여러분들 평소 거래량 대비 조금 더 터지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이 구간에서 평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미미했다가 여기에서 한 이 정도 조금 터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선침의 타점 하실 때 한 절만 있는 내용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보통은 선침의 타점도요. 박스권 돌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차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권이 있죠. 여기 박스권이 있습니다. 박스권이 있고 이 구간에서 얘가 선침의 타점이죠. 여러분들 앞쪽에 이런 공구리 돌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캔들 자 여기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인데 우리는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변곡점 자 추세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찍었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찍은 자리 이 찍은 자리가 흉절가입니다. 자 이 두 캔들을 합쳤을 때 얘도 하나의 양봉이기 때문에 자 이 젓갈을 손절잡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선침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박스권이 있고 이 구간에서 본전 주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장악하는 이 양봉 거래 어떻습니까? 조금 터졌죠. 자 크게 보면 평소 대비해서 조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고 거래가 평소 대비 조금 터진다면 이때는 우리가 선침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익 실험하는 거죠. 여기서 수익 실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렸다가 얘가 여기 장악했을 때 우리는 또 분할 매수로 잡고 여기 손절 잡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캔들을 합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양봉이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분봉에서 적용을 해도 여러분들 여기서도 박스권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 얘는 지금 공구리로 보여드린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추세가 빠지다가 이 구간이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박스권 조건 설명드렸죠. 본전을 주는 봉이 등장을 하면 박스권의 설정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분봉에서도 돌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봐 네. 네. 아. 네. 네네네. 저는 이럴 때 처음부터 조금 시나리오를 갖고 보통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들어갔는데요. 보통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박스 얘 말고 여기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구간 아 네네네 아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때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저점 라인 만약에 못 보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못 보고 있다가 올랐다가 한 번쯤 쭉 내렸네 그러면 이 공구리 즉 박스권의 저점 부분을 손절 잡고 한 번 더 분할 매수 합니다. 네. 아 돈이 없을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손절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법이라고 생각해요. 신법 어 욕심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거 요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비중 조절 자 요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2차 매수 할 때는 3대 7 혹은 4대 6 비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보통 스윙에서 많이 합니다. 1대 2대 7 아니면 2대 3대 5로 많이 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대 2대 7로 했을 때 살짝만 올라도 수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뛰어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1차 할 때부터 30%입니다. 가을 때부터. 그렇죠. 가을 때부터 30% 거의 30% 이상 깨고 내려가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때부터 30% 요렇게 설정해서 15% 25% 손절 30%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매수요? 저점 매수요? 어... 공구리 플러스 하한선이요? 네. 덮치게 되면 공구리 돌파할 때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공구리는 항상 돌파가 나와요. 저는 타점을 무조건 잡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다였을 때 들어가도 되고요. 내가 조금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공구리 돌파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 여기 박스 있잖아요. 요렇게 자, 박스 본전 주고 이 구간에서 얘가 돌파했죠? 자, 그럼 이 돌팡 두 개를 묶어서 여기를 손절 잡습니다. 병국점이죠? 얘가 자,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죠? 요렇게 눌렸다가 제 차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눌렸잖아요? 이 눌린 부분이 병국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잡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근데 병국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그리실 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자, 얘도 여기 요렇게 얘도 여기 이런 식으로 네 네 주의 24에 5.8이랑 20에 4 만들 때 20에 4요? 20에 4 아, 네네네 그리고 차단의 그래서 90% 시중에 1번 쓸 때 이렇게 그렇죠 근데 2,4에 상한을 한다고 했을 때 상한 회력이 빠지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20일에 상한 선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만큼 작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작게 224일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 20편차 설정 했을 때 네 네 네 그쵸 224일 상한 돌파는 기대들이랑 20에 4 돌파는 애들이랑 택배 돌파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왜 이런 표정이 어떻게 그게 이제 표준편차 때문인데요 표준편차 승수 2일 경우랑 3일 경우에 밴드폭 자체가 설정값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커지고 줄어지고 를 반복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21선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서 3을 설정했을 때도 그 2를 설정한 것보다 살짝 더 살짝 더 폭이 넓지만 224에서 3을 설정했을 경우는 밴드폭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자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 데이트레이딩으로 보셔도 되죠 네 어떻게 보면 보셔도 되죠 224일선 그 구간을 박스권 돌파가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 단발적으로 한 번 더 크게 쏠 수 있습니다 첫 봉 자체가 큰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질문 없으시면 그럼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식카페님 네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쉬고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타자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그걸로 할까 나 동그라미인데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네 혹시 마우스 패드에 있어요? 그럼요 저장 네 살짝 혼자 셔서 돼요? 아 그래요? 화장실랑 갔다가 아 나 봤을 때 될까? 아 아 이렇게 다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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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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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이제 움직일 때마다 볼까? 이게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래 그럼 마우스를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아 그럼요 PC방 마우스 한번 막 해볼까요? 조금 있는 게 이렇게 되었어요? 마우스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 됐어요 지금? 네 안 움직여? 아 컴퓨터가 안 된다 보니가? 그러면은 저 기존 컴퓨터를 갖다 주세요 문의장으로 안 되려면 가운데 점 끄고 진행하고 차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 그렇겠나? 아 그냥 올려놓고 하면 돼요 가운데 여기다 올려놓고 하고 잠깐만요 아직 카카오톡을 여기다 깔아놔도 되는 거죠 네 이거 연결은 아직 안 된 거죠 아 됐구나 잠깐만요 로그 이거 이거 뭘로 가야 돼요? 이건가? 네 됐다 이러면 됐죠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림판 이거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여기 자꾸 가운데라는 게 꺼지네 네 가운데라 가운데로 화면만 꺼지 이상하게 이거? 저 연결할게요 네네 호주분님한테 내가 호주분님도 안 됐어요? 출범으로 어 지금은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차트가 설정이 다를 거라서 이걸로 차트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괜찮아요 차트가 안 켜진 거 같은데 키우면 이거 제 거 받아도 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건데 차트만 켜놨는데 아니요 이거 이거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네요 검색김이 재밌습니다 아휴 열심히 쓰세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욕했나요 지금? 네네 상관은 없긴 한데 그리는 거 다 된 거죠? 네 나머지는 이걸로 하면 될 거 같아서 바로 시작하면 될 거 같은데 꽂으면 돼요 아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단태사단에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카페라고 하고요 이제 재방송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1시간 좀 알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3일 전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스케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뭘 준비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어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이제 조금 주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주식카페에 VIP가 있죠 저희 VIP분들께서 배우시는 내용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VIP분들께서도 약간 이제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발걸음 하시고 이제 소중한 주말에도 이제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로 오늘 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왕 선생님께서 이제 공구리 네 공구리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시고 이제 캔들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음 저는 여기에 조금만 숟가락을 얹어서 여러분들 세력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는요 1자 공돌이 기법 설명 및 이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2자 공돌이 돌파 타점을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어 그러면 네 어차피 3장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거고 네 그럼 시작을 할게요 먼저 공돌이 기법 설명 및 이해입니다 어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 놓은 건데 공돌이 기법의 기본 구성은 이제 기준 그리고 본전 마지막 돌파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돌이 기법의 공돌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 공구리 돌 돌파할 때 이 이때부터 분할 매수 줄임말이고요 네 그리고 기준과 본전 돌파 이외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건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그림판으로 간략하게 세력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바깥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딱 상승과 하락 두 개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주식 네 뭐 선물도 아니고 주식이니까 상승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 구간을 만 원이라고 할게요 아 천 원 천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기준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준 기준 네 천 원에서 내가 만약에 샀어요 뭣도 모르고 샀어 주변에서 이게 좋대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뭐 무작정적인 상승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얘가 다시 한번 더 이 라인의 본전을 주로 와요 본전 얘를 본전을 주로 옵니다 이 본전을 주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왕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매집 세력의 매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집이 됐으면 세력은 본인들만의 통전거래 자전거래라고도 표현하죠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건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A라는 종목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대부분 80% 이상이라든가 뭐 70% 뭐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자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이 매집을 뭘로 확인하냐면 바로 거래량 오늘 배우실 거래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실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만큼의 거래가 기준만큼의 거래가 이렇게 천원만큼 올려놨는데 1억이 나왔어요 1억 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천원에 본전을 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천원에 본전을 줬는데 저는 이걸 본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본전 본전을 줬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4천만원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내가 천원만큼 올렸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주가를 내렸어 다시 천원만큼을 올렸는데 어? 뭐야 4천만원밖에 안 되네 그렇다는 건 개인들이 줄었구나 개인들이 그만큼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요 이렇게 확인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리는데 이때 본전이 중요해요 이 본전을 뚫을 때 타점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돌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돌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뭐 삼각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 지금 현재 이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4천만원이 아니고 여기 기준에 1억이 들었고 본전에서 2억이 듭니다 그럼 어때요 아니 천원만큼 올려놨을 때 1억이 들었는데 어?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그 가격 그대로 줬는데 2억이 들었어 물론 여기서 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다 주가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나 보다 하면서 붙는 개인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여기 만약에 기준보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잘 안 올리려고 해요 주식을 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식은 수학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든지 프로그램 매매는요 라고 물어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는 입력값을 누가 합니까? 세력이 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전에서 2억이 들어갔어요 2억이 들어갔으면 세력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바로 올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1,100원 올려놓으면 본전 1,000원에서 샀던 개인분들이 10%죠 여기서 팔까요 안 팔까요? 많이 팔아요 단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스킬퍼 하시는 분들 그러면 세력은 이 물량 그대로 받고 또 올리고 여기 1,200원에서 또 파시고 하면은 본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주가를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어 이제 그 들어가는 금액도 힘들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력은 이 매집이라는 매집이라는 걸 거쳐서 여러분들 물량을 꽉 지고 나서 올리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본전 본전을 한번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전을 주는 봉 파동이 나올 시 기준을 만드는 봉 파동의 거래량보다 적어야 매집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풀어서 그리고 기준 대비 본전의 거래량에 따라 이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설명드렸듯이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심하게 누른다거나 혹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얘네들 끌고 가봤자 내가 돈 더 들고 더 올리기 힘드니까요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적었다는 거는 이제 살짝 누르거나 횡보 후에 바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할 수 있다 한다 제가 한다라고 했습니까? 주식의 100%는 없어요 할 수 있다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원래는 제가 이제 질문들을 받았는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때문에 질문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미리 뽑아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부합분들도 아시죠 네 그래도 다들 묻는 질문이 이제 아무 공구리를 돌파해 주기만 하면 매수해도 되나요? 답변은요 기준봉 혹은 기준 파동에 본전을 주는 캔들과 혹은 파동이 나온 이후에 그 해당 공구리를 돌파할 때부터 순전 라인까지가 분할 매수입니다 기준봉이 나왔어 그럼 본전을 주면은 이제 그때 바로 사냐 아니에요 기다린다 라는 의미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뭐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남성분들 군대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수강생분 기준 하면은 기준을 잘 잡으셔야지 5와 10이 잘 됐듯이 기준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하락 추세 이후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 혹은 파동을 기준으로 잡아요 또한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나온 캔들과 파동 또한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왜 하필 두 번 이상인가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기준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얘가 본전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드뭅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어 그래서 저는 돌다리도 조금 이제 두들겨 보고 건너는 성격이어서 기준과 세력들이 한번 본전을 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거래가 감소하면은 그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는 몇 번을 비율로 나누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다르긴 한데 표준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 분할 매수는 개인마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3대 3대 4로 3분할 혹은 4대 6으로 2분할 등 개인의 성향 및 매매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부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은봉으로 마감한 것도 돌파를 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양봉으로 올라오고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만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얘가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되죠 사동으로 볼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다시 한 번 더 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은봉으로 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럼 주가님 이것도 본전으로 보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얘 본전으로 봅니다 이 질문도 많아요 저는 얘도 갭을 통해서 세력들이 예 여기서 물려있던 분들에게 본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날 뭐 갭으로 20% 뜨면은 내 평단이 여긴데 안 팔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본전으로 보는 거고요 이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네 공돌이 기법은 공돌이 돌파 이후에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돌파 이전에 선치면은 금물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저기 왕선생님은 뭐 이제 선치면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전문가 분들의 성향 차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본전을 주는 봉 파동이 기준의 봉 파동보다 많을 시에는 크게 눌리거나 아예 추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염두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무조건 분할 매수를 생각하셔야 하며 첫 매수 시에 100% 매수는 금지입니다 금지에요 그리고 타점 이후 100% 무조건 간다가 아닌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이 점 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그럼 돌파 타점이죠 2장 네 멀리 돌아왔는데 공돌이 돌파 타점입니다 공돌이의 기본적인 타점은 기준과 본전을 주는 봉 파동이 나온 이후 해당 공구리의 고점을 돌파해줄 때가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글씨로만 하면은 잘 모르시죠 기준과 본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 번 더 뚫어줄 때 타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점은 여기 단 VIP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거는 큰 공구리 안에는 중간 크기의 공구리가 중간 크기의 공구리 안에는 작은 공구리가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배우실 건데 따라서 일봉상에서 공구리를 보더라도 뭐 이제 15분봉 30봉 60분봉 등 분봉 내에서 타점을 잡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단 공구리 진행 중 저점을 깨면 다시 기준 본전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큰 공구리를 저는 대문자 A라고 할게요 작은 공구리는 소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 중간 공구리요 그리고 중간 공구리가 작은 작은 공구리는 알파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답이요 네 기준 본전 돌파 여기가 타점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다고 하시니까 바로 얘가 뭐라고요 기준이죠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위에 뚫으면요 얘가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문자 A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소문자 A죠 소문자 A의 기준 돌파 타점이 나오겠죠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대문자 A의 본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만큼 이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확인이요 오늘 핵심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래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조금 복잡합니다 어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대문자 A의 기준의 거래량이 이만큼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소문자 A의 기준이 어 이렇게 뭐 2천만원 2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전이 5천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2억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2억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10초 정도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대문자 A의 기준을요 대문자 A의 기준을 천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그럼 소문자 A의 기준을 이 라인을 500원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전의 거래량이 네 본전의 거래량이 기준보다 높으면 뭐라고요 세게 누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소문자 A의 본전이 2억 들었습니다 여기 근데요 대문자 A의 기준이 1억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본전 이때 현재 가격이 여기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이 여기요 현재 가격이 여기에요 지금 본전에 살짝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여기라고 했을 때 얘는 세게 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살짝 누를까요 세게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얘로 보면 안 돼요 천원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같은 가격 라인 같은 가격 라인인 얘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천원에서 샀습니다 이 종목을 그리고 주가가 내려와요 저점은 300원이라고 할 때 소문자 A의 기준만큼 500원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럼 일단 오케이 확인 거래 한 2천만원 나왔어 알겠어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500원에 본전 주면은 내가 천원에 물려있는데 팔 거예요 마이너스 50%인데 안 팔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에요 얘는 상식적으로 내가 천원에 물려있는데 500원에서 팝니까 세력들이 본전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라인 끼리만 보시라고요 같은 라인 끼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요 여기 500원대의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눌렸다가 뭐 2천만원에 비해서 2억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럼 얘는요 세게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세게 눌렀는데 뭐 여기서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개념 자체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처럼 대문자 A가 나오고요 대문자 A처럼 기준이 나오고 다음에 소문자 A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나와 그럼 얘는요 대문자 A가 되고 얘는 소문자 A가 되고 얘는 알파가 돼서 얘 뚫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왔어 그럼 얘 뚫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올라가는 확률이 높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얘는 얘가 뚫고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소문자 여기 알파한테는 알파한테는 타점이지요 기준 나왔고 본전 나왔고 그리고 소문자 A한테도 기준 나왔고 본전 나왔고 타점이지요 근데 대문자 A한테는 타점이에요? 아니죠 지금 본전 준 겁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은 보통 어디로 잡냐면 만약에 내가 이 밑에서 매수를 했어 보통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관점에서 그렇게 분할 매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예요 딱 설명이 공돌이 돌파 타점 공돌이의 기본적인 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타점이고요 왼쪽 보시는 거 그리고 하지만 이제 VIP 분들의 경우 해당 타점을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둘 다 지금 글려드렸죠 디테일한 타점 네 보시면은 여기 대문자 A 있고 소문자 A 타점 여기 있고 얘는 얘한테 본전을 줄 수가 있다 또 내려왔다가 얘가 소문자 A 여기 여기 또 타점이죠 기준 본전 돌파 그러면요 얘를 돌파했을 때 타점인데 마찬가지로 대문자 A에 기준이 나왔고 그리고 본전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뚫어주면 또 다른 타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종목은 이제 포스코 엠텍 이거는 제가 이때 온라인 택강으로 코주부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그때 봤던 종목인데 A1 확인하셨죠 A1 그리고 누릅니다 누르고 있다가 소문자 A1 나왔고 소문자 A1의 본전주죠 A2가 그럼 거래 확인 거래는 뭐 감소했다 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조금 눌렀다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누르죠 그리고 나서 작게 뭐 알파 기준 알파 본전 뚫고 뚫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어? 여기 A2의 돌파니까 올라오고 결국에는 대문자 A의 본전주는 A2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종목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A1 종목은 YTN입니다 아마 2022년 9월에 제가 그걸 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때 종목들인데 A1이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눌려요 눌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 A1 기준을 만듭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소문자 A1 2 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구요 세게 누를 수 있다죠 아니나 다를까 얘를 밑으로 깨버립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고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은 얘네 둘 입장에서는 여기에요 가장 첫 점 여기를 깨면 왜 하면 될까요 추세가 바뀌어요 추세가 추세가 바뀝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없애요 무시합니다 얘네들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오면 얘가 A1이 되고 이렇게 A2가 되고 이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YTN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A1 나왔죠 그래서 반등하나 보다 하고 봤는데 소문자 A1이야 근데 깨요 안 깨요 깨져 그러면 다시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다시 A1이 되고 소문자 A2 돌파 그러면 대문자 A에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A1 주고 어? 얘가 다시 한 번 더 알파1이 되고 알파2가 되고 알파2를 돌파해 주니깐요 얘한테 본전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쭉 만들고 뚫어 주면 타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1, A2의 돌파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면은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안 된다 창피하지 마세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네 볼게요 다음은 파로스아이바이오입니다 네 얘는 1봉으로 봤고요 앞선 종목들과는 다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해당 종목 또한 대문자 A1을 만들고 이후 소문자 A1과 A2 그리고 알파1, 알파2를 그리며 최종적으로 A2를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해당 종목에서 중요한 것은 앞선 종목과는 다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소문자 A1과 A2 그리고 알파1,2를 찾는 것입니다 보면은 A1 만들었죠 기준 그리고 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 여기 소문자 A인데 어? 얘는 소문자 E 이거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얘는 A1이잖아요 얘가 A2에요 A1, A2 그 다음에 들어봐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왜 웃냐면 이 자리에 제 VIP분이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님이 어느 정도까지 까는지 궁금해서 지금 웃으신 것 같은데 다음 종목 원익 IPS입니다 네 앞서 보았던 파로스 아이 바이오보다 더 단기간에 공돌이를 그리고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많은 공돌이를 보시겠지만 위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차트에서도 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면은 하방 추세 이후에 저점 얘 깼죠 저점 깼죠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얘가 기준이 돼 본전을 주고 뚫으니까 타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위 예시와 같이 대문자 A의 기준 이후 혹은 A2 이후에 소문자 A 기준 본전 돌파까지 나왔다고 꼭 여러분들 대문자 A에 본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문자 A 기준이 생겼죠 여기에 소문자 A 기준 생겼죠 본전 생겼죠 돌파한다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얘를 돌파하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분할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분할로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기준 본전이 나왔고 작은 기준 작은 본전이 나왔는데 뚫었어 그러면은 A2 무조건 뚫고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기준과 본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은 기준 작은 본전이 나왔어요 돌파했어 그럼 얘가 쭉 올라가는데 나는 이미 수익권이잖아요 이만큼 나는 이만큼 수익권입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얘도 뚫겠지 하고 여기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타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매번 말해요 내 타점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네 종목명 상신 EDP 네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기준 나왔죠 기준 그리고 나서 작은 기준 나왔고 작은 보전 나왔고 뚫었어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고 밑으로 깨지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젠입니다 기준 이외 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캔들 이것만은 캔들로 바라볼게요 캔들인데 얘가 기준이죠 본전이죠 뚫으면 탔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준 본전 뚫었는데 얘가 저기까지 올라갈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다음 히림입니다 단기간의 움직임이기에 보기 편하게 1분 1분과 60분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깨는 기준이 발생하고 본전까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작은 기준 작은 본전 돌파까지 나왔지만 돌파가 이제 본전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아래로 빠지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1봉이에요 1봉 1봉에서 보실 때는 기준과 본전이 나왔어요 재 뚫으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못 뚫었죠 그거를 분봉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60분봉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 기준, 본전 뚫으니까 올라가죠 새로운 기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눌려요 다시 작은 기준, 작은 본전 뚫으니까 저 큰 기준의 본전을 주죠 내려와요 또 작은 기준, 작은 본전 뚫으니까 다음에 아 이 본전을 뚫으러 가나 했는데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그 전고점 혹은 전 매물대 라인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기준 타점의 경우 기준을 세우고 이제 본전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점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 드렸을 때 기준이 나왔고요 여기서 작은 기준 작은 분전 돌파를 했을 때 목표까지만은 여기서 분할로 대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 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목표가까지 올라간 경우와 오버슈팅 나오는 경우 이렇게까지 보는 거고 네 청기기입니다 화청기기도 여기 보시면은 얘를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건데 얘를 캔들로 보는 기준과 제가 파동으로 보는 거 두 개 다 설명 드릴게요 먼저 파동입니다 파동은 이렇게 하나 저 기준으로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봐요 이렇게 이렇게 언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를 본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해 주니까 새로운 기준이 생기죠 그러면은 캔들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있죠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고 본전 돌파하면 얘가 새로운 기준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본전 어려워요? 다시 캔들로 볼게요 캔들 이 윗골이 달린 윗봉 있죠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얘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윗골이 달린 얘가 얘한테 본전 준 거예요 얘 뚫으면 타점이죠 뚫어서 올라갔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새로운 기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양봉 가득한 애는 뭐예요? 본전이죠 본전 뚫으니까 올라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내려와서 이 언덕을 다시 한 번 더 기준 그리고 그 다음 언덕 본전 뚫으면은 여기 대문자에 본전을 주로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항상 확인해야 될 거거든요 거래량 얘가 얼만큼 누를 건지 이거를 조금 내가 예상을 해보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다음 극동 유아입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하나의 종목을 하나의 파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후 A1 소문자 A1 A2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서 A2를 만드는 그림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그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거 보시면은 축하님 얘는 기준이랑 본전이랑 돌파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논문 쓰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당연히 만들었겠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기준이고 이렇게 본전이에요 그럼 거래량 확인 미미하니까 패스 얘 뚫으면 타점이네 그래서 나온 건데요 내가 안 보인다 그럼 얘는 기준이고 보일 거 아니에요 거래 발생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 추세 이후에 들어올려 작은 기준 작은 본전 뚫고 올라가 제게 본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용 한 번만 더 할게요 응용만 응용을 한 번 더 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타점은 기준 본전 돌파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보셨듯이 뒷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도 작은 기준이죠 작은 기준 눌렸다가 본전을 줍니다 그럼 눌렸다가 얘 뚫으면요 타점이죠 근데 얘를 들어갈 때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뭘 먹으러 갈 건지 일전에 뒷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얘를 돌파했을 때 얘가 이만큼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이해 되세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그렇죠 여기 근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얘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얘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본전 얘도 돌파를 해줬으니까 여기도 뚫으면 얘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서 타점을 잡았으면 여기서 다 털어내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얘도 기준이고 본전이고 돌파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량만 털락해요 소량만 여기까지 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겁니다 지금 그게 설명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전 이후의 타점의 경우 앞선 기준의 이후 타점과 동일하게 본전의 고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본전을 돌파한다면 큰 공돌이 타점이기 때문에 해당 경우 2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기준의 상승폭을 기준 이후 눌림에서부터 대칭을 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목표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기준이 발생하면은 본전가까지 보시고 본전을 돌파했을 때는 그 전 그림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단까지 보라는 말이에요 녹화번 올라가나요? 지금 많이 어려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제 마음이에요? 아 그러면 오늘까지만 올리겠습니다 당황수시네 제 방송 안 보죠?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지? 저기 남성분 네네네 원래 아 처음 봐요? 아 그 어쩐지 네 그러면 제가 네 언니 언니 저 싫죠 농담이고요 그럼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공개방에서 분석해드렸던 중목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모니터 랩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타점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제가 돌파 타점을 만약에 이렇게 드리면 부합분들한테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돌파 타점으로 제가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두 개를 드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자유롭게 매매하시라고 동그라미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점이 그럼 지금 동그라미로만 봤을 때 어? 왜 여기를 잡았는지 보이시는 분 손 아 빠르십니다 네 단타예요 얘 기준이죠 본전이죠 돌파 날라갑니다 다음 라이콘 얘도 보인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기준이죠 본전이죠 돌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게 확인해야 될 거는 거래량 거래량이요 거래가 기준에서는 이만큼 발생을 했어요 거래가 이 정도 그리고 본전에서는 이만큼 감소했죠 그럼 감소하면 뭐라고요 살짝 늘렸다가 갈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돌파 타점 이렇게 드린 겁니다 다음은 유라클 이번 주 종목이에요 이번 주 종목 공개방입니다 부합 종목은 따로 있고요 공개방 종목은 이건 동그라미가 몇 개죠 9월 3일 날 세 번이고요 9월 4일 날 한 번이고요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왜는 원래는 여기가 되겠지요 여기가 되는데 늦게 봤어 네 늦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타점으로 드렸다가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기준 본전 얘 뚫으면 가겠네 근데 여기서도 작게끔 기준 본전 뚫으면 가겠네 그래서 드린 겁니다 분석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시죠 얘가 기준이 됐네 얘가 본전이 됐네 얘 뚫으면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이게 중요해 아 얘는 제가 왜 여기를 돌파했을 때 드렸을까요 그렇죠 기준에 본전 줄 때 가는 거죠 기준에 운전 줄 때 여기 닿죠 네 그리고 많아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공목을 안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나가요 그래서 많이 찾아야 돼 진짜 진짜예요 얘가 뭐죠 기준 얘는요 네 오케이 된 다음에 그럼 얘는 뭐예요 기준이죠 얘는요 운전이죠 그럼 뭐 확인하라고요 거래량 어 거래량은 비등비등해 세게 눌렀다가 날라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아이비전 워크스 아 이건 쉽다 이건 쉽다 기준 본전 뚫 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들 논문스러운 거 아닙니다 수익 보러 오시는 거지 굳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걔를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얘 보이시죠 기준 본전 얘는요 기준 본전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얘보단 작죠 그럼 얘 본전 얘 뚫으면 가겠네 정확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뱅크웨어 안 지었네 기준 본전 뚫 가는 겁니다 P&S 위케닉스 이름도 어려워요 네 얘 보시면은 기준 본전 돌파 맞죠 기준 본전 돌파 끝 네 그리고 이제 단타였고요 지금까지는 단타였고 스윙으로 볼게요 스윙은 라메디텍 보시면은 기준 본전 뚫을 타점이죠 근데요 여기서도 기준 본전 이건 60분봉 보셔야 됩니다 뚫었어요 얘를 여기 위에서 드린 이유는 늦게 봐서 늦게 봐서 솔직해요 늦게 봐서 왜 기준 나왔고 본전 나왔고 얘 뚫으면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잡아야지 어차피 뚫으면 갈 건데 그래서 이때 제 흔적들을 보시면요 여기서 잡고 와서 수익이 한번 나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더 잡죠 다음날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본전 뚫으면 가겠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샤페론 얘 기준이죠 큰 그림에서 그런데 여기서 기준 본전 뚫 드렸죠 얘는 뭐예요 새로운 기준이죠 새로운 기준인데 여기를 뚫으면 본다고 한 이유는 얘한테 본전주로 가는 거를 보는 겁니다 거래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또 토마토 시스템 보시면은 기준 본전 뚫 네 이날들이죠 언제예요 9월 3일 화요일이었나요 네 화요일날 들었다가 내려와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보세요 다음날 갑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Ft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요 동그라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기준 네 기준 본전 돌파 새로운 기준이고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만들겠지 만들고 뭐예요 기준 본전 돌파 날라가고 다시 한번 더 기준 본전 돌파 날라가고 기준 본전 돌파 또 날라가고 몇 번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기준 본전주로 가는 거 작은 기준 작은 본전 뚫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제 공개방 분들께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예요 HB 솔루션 18번 했거든 동그라미가 18개예요 우리 뽀미님도 이거 핫도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보시면은 다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추세가 하방인 건 고르지 마세요 추세가 하방인 거 추세를 뚫고 올라오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강의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S5 S랩 얘도 기준 본전 돌파 날라간 거고 네 1봉만 보셔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까처럼 60분봉도 같이 보여드렸어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봉이랑 본봉이랑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타점을 쉽게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부합분들이 배우시는 거에 이제 부분적인 거고요 어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내용이 어렵나 네 네네 그거 분봉 까보면 돼요 분봉 아까 1봉이었죠 분봉 까보시면 돼요 네 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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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막해요 네 근데 내용이 어려워요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저도 항상 저희 부합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 빨리 배우시려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최소 6,5년은 걸립니다 이 정도 보려면은 네 네 이 방법으로 그러면은 전체 매몸자를 만드는 과정은 자체매몸자를 만드는 과정은 전체 매몸자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하면 전체 매몸자에서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절 라인은 깨면 안 돼요. 손절 라인은 깨면은 다시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하방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작은 그림과 큰 그림으로 다 봐야 돼요 작은 그림으로는 얘가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 큰 그림으로는 하방일 수 있잖아 그럼 잡으면 안 되잖아. 질문이요? 네. 네네. 지금 저희 부합분 중에 한 분은 그걸로 해외 선물하고 계십니다. 괜찮대요.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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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 드릴까요? 행동으로 해 드릴까요? 뭐 말로 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그 있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요? 걸어 놓는 거예요. 네. 스타러스. 네. 그게 이제 그때 다른데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그럼 저는 그 라인으로 이제 실제 유튜버로 활동했을 때 실전투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때 걸어 놓은 것도 있고 만약에 매물대가 좀 얇아 그럼 그 한옥가 위로 걸어 놓습니다. 돌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과 본전이 나왔어요. 얘가 매물대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얘 돌파할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안 들어가요. 네.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그림을 헷갈리시니까. 여기서 이 타점이랑 얘랑은 아예 달라요. 1번. 2번. 2번 타점은요. 웬만하면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올라가 봤자 이거밖에 못 올라가는데 내려오면요. 박살나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1번은. 그래서. 내가 유리한 손익비를 계산하셔가지고 아 여기는 내가 저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손절은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 길어. 그럼 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분 보다. 근절이 좀만 더 높아서 맞아. 근절으로. 그냥 근절으로 볼 수 있는지. 네네. 그렇게도 보는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지금 몇 분 보고 계시죠? 시청자 몇 분 보고 계세요? 300분이요? 많이 보이시나요? 네. 그분들은요. 제 방송에 공개방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타점을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와요. 아 축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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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구나. 여기 돌파하면 잡으세요 하면은 어쨌든 간에 기준이랑 본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뭐 기준에 이제 본전만큼 먹으러 간다든가 그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한 두 달이면은 이거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개월 동안 경험치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복귀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좀 또 한 가지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신고가 tipo가 이런 게 나오는데 cia에서 하시면 거기서 는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조금 뒤판 내용은 부합 내용이어서 네. 네네. 기준도 더블탑 기준이라고 그게 뭐예요? 지금 본전으로 더블탑이네요? 네네네 예를 들면 기준, 본전 1, 본전 2가 각 3점을 형성하면 그 다음에 공파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이랑 기준이랑 본전이 나왔는데 얘를 뚫었는데 이만큼 밖에 안 나갔는데 이거 돌파할 때 잡냐고요? 예를 들면 거리가 지금 더운 상황이라며 한 번 더 본전까지 다시 와요 아 얘가 만약 여기 이렇게 오면요? 얘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다가 다시 돌파 얘도 본전이잖아요 네 저는 이걸 하나를 그냥 본전 본전으로 봐요 무조건 본전 뚫으면 오케이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진짜로 저는 이거 부합분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가져왔습니다 네 주말 동안 아 이거는요 일단 주말 동안은 열어놓고 이제 이제 제가 저희 월요일날 방송 켠 다음에 네 그 민심을 좀 보겠습니다 진짜 욕먹어요 어 그러면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는 장중방송 08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재방송 오시면서 많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 소중한 시간 주말 동안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